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다고 알려진 곤충, 개미. 일개미는 정말 쥐지 않고 일만 할까? 개미의 시간이 궁금해졌습니다. 아하, 일개미도 놀기만 하는 시간이 있다네요. 무리의 30%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다가 열심히 일하던 개미들이 지치면 임무 교대를 한답니다. 개미처럼 일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하하, 개미만도 못하네요. 입사일에 처음으로 큰 프로젝트를 맡았고 2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. 성공도 얻었지만 병도 얻었습니다. 아무것도 하기 싫은 병.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